호호우.. 좋아 좋아 할바 THIS 깜짝 Catholic 미치겠다 그래 사랑해 나도 사랑해 너 사랑해주는 teamwork 사랑하는테 cń 예우리 어제 갔다 보지 응 사랑해 응 letz Ah truth 테미 안녕 언제왔니 어 여기를 이 토끼는 키우는 토끼가 아니라 산에서 내려왔나? 키우는 건가? 어머어머어머 아 이뻐 강아지를 부르는 건가요? 이리 와봐 아침 산책 중입니다 저 토끼는 지금 풀을 열심히 뜯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옆에서는 얘가 고양이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제 주위를 아주 그냥 손 손 제발 손 시작 여기가 라루나 펜션 입구입니다 코스모스가 반겨줍니다 야 ي야 지금 이케 더 이블디디디디디디 왜? 3층까지 되어있고 여기는 2층이에요. 이렇게 옆에는 숲이 있어요. 거실로 나가면 짜잔 커다란 식탁이 있고요. 여기서 이렇게 황금 별판이 촥 전원에 온 느낌 대박이죠. 완전 전원에 있는 기분이에요. 이렇게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저기 잔디에 있고요. 밑에는 잔디가 넓게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슬리밍 폰이라 그래서 짠 굉장히 커요. 음 3미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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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미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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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하고 놀기 좋겠죠? 욕조가 아니라 이건 수영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. 물 온도를 맞출 수 있는 곳도 있어요. 물 온도를 맞출 수 있는 곳도 있어요. 이쪽에서 물 온도를 맞춰서 사시사철 놀 수 있는 곳이에요. 10시 2불로 맞출 수 있는 곳이에요. 감사합니다.